사역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사역자들과 교육자분들과 항상 자주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 벌써 몇 월이다 벌써 몇 월이다 벌써 10월 마지막 주다 시간이 참 빠르다 입니다 그쵸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느껴지기로는 마치 2월에서 시간이 멈춰진 것 같은데 두 장밖에 남아 있지 않은 이 달력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또 아쉬운 마음 등 여러가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마치 멈춰져 있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날까지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인마 누엘의 하나님이시며 또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길을 가장 선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이 또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렵고 막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임을 다시 확인하고 또 확신하고 또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고백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 등장하게 되는 여호와 이레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그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오늘 사건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신이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이 일 후에 라고 아주 짧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이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앞에 2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을 품에 안은 기쁨도 잠시 뿐 아브라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한 가지 사건이 2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들 이삭이 젖을 뗄 무렵에 지금의 돌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버려주는데 그곳에서 첫 하갈 여종의 하갈의 몸에서 난 아들 이삭을 조롱하고 구박하는 장면을 엄마인 사라가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힘들게 얻은 아들이 구박당하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당연히 엄마인 사라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겠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일을 내어 쫓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일로 인해서 매우 큰 근심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일을 애지중지하면서 굉장히 사랑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비록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소중한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큰 근심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죠 너는 너의 아이와 또 내 여종 때문에 너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책임져 주겠다 그리고는 사라의 말과 같이 그들을 내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 표현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충분히 준비하여서 하갈과 이스마일을 내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쫓아보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즉각 순종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이 일 후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번제는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법이죠 다시 말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은 아들을 바치라 아들을 죽이라 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짧게 설명하고 있는 이 일 후에 라는 이 상황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심정과 아브라함의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이삭을 바치라 이삭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은 내보낼 수 있었겠지만 이삭은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이 아이의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의 모든 것이 그의 모든 사랑이 응축되어져 있는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전부였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는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이삭이 아니라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이라고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삭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 명령을 왜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정말로 아들 이삭의 죽음을 그 아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것이 그가 누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그의 것,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그로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진심은 가슴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참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100%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 너는 가라 너는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처음 따랐을 때부터 익숙한 명령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가라 하나님의 그때와 동일한 말씀이고 명령이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과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갈 곳은 갈 곳을 모른 채 약속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길이었다면 이번에는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떠나는 걷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희망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품는 그 소망을 품고 가는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자기 자식을 죽여야 하는 엄청난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모를 때도 목적지를 알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람이었고 또 그 길이 희망의 길일 때도 또 그 길이 고통의 길일 때도 아브라함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그의 순종은 즉각적입니다 큰 근심 가운데 이스마일을 보낼 때도 아까 함께 읽었었던 21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 또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이삭을 데리고 떠날 때도 오늘 3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이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 그리고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또 어디까지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에는 어느 정도까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절대적인 순종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순종은 누구나 가능한 노력하고 억지로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또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이러한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억지로 또 부분적으로 또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온전한 순종으로 또 믿음으로 즉각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능력의 삶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에 이르러서 재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합니다 자신의 전부였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칼을 내밀어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하는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삭에게 칼을 대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에게 너는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너의 마음을 너의 믿음을 나를 향한 나의 사랑을 너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였다 이제야 내가 안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여 주신 양 한 마리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이래 여러분 여호와 이래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원어를 통해서 그 뜻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래라는 이 단어는 리아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원 뜻은 보다,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다라는 단어가 미래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보다라는, 본다라는 단어가 미래형으로 사용되어진 것 여러분 사람이 본다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대표적인 민족으로 몽골의 유목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정말로 시력이 뛰어난 사람은 9.0까지도 그 시력을 가지고 있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인간의 시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아무리 시력이 좋다고 한들 그는 지금 현재의 것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지평선 너머는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시야와 사람의 시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무한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는 것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여우와 이래 본다라는 단어를 미래형으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우와 이래라고 고백한 것 이것은 어떤 뜻이고 어떤 고백입니까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과 나의 피로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앞으로도 영원까지도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십니다 여우와 이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우와 이래 아브라함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우와 이래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우와 이래 오늘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이 예기치 못한 지금의 코로나19 상황과 오늘도 불안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지 또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우리는 한치 앞도 볼 수 없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영원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여우와 이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우와 이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우와 이래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확신 가운데 오늘도 매 순간을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우와 이래 아브라함을 위해 친이 양 순양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 그 아들 이삭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정작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소량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이 되었다면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늘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의 순간순간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막연한 희망이나 추상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진심어린 고백 여호와 이레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오늘 나의 삶의 이삭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혹여나 더 사랑하는 것은 잊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울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